3인 3색 작전 타임 두 번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MBN 골드 조기줌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겠습니다. 현구간에서도 크게 달라진 흐름은 없습니다. 코스피 여전히 0.4%, 코스닥은 1%대 약세, 상반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이 안에서의 특징은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것도 또 주요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조기준 코치님의 생각은 어떠실지 오전장 다 지났고 이제 오후도 중반까지 왔거든요. 진단부터 해주시죠. 시장은 어제 가장 큰 게 증권사에서 매도 보고서 2차 전지, 매도 보고서에 의해서 시장의 2차 전지가 하락하면서 코스닥은 약세가 되고 그러면서도 코스피는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매도 보고서 2차 전지, 하탄 이런 것들이 때문에 하락을 했지만 시장의 점진적으로 봐야 될 거는 그런 관심들이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하락도 상한가 쳤다가 하락, 하한가가 아니고 10% 빠졌다가 5%, 3% 이렇게 하면서 낙폭을 줄이는 상황에서 시장은 안정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는가 생각하고 오늘 옵션 만기 중에서도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 물론 코스닥은 좀 약세지만 그래도 시장은 안정세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장을 안정세로 접어드는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데 그러면 구체적인 전략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조기준 코치가 생각하는 안정세로 접어든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 전략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변동성 축소라고 해주셨는데 결국 안정세로 접어든다는 것 자체가 이 말하고 좀 일백상통하기는 해요.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변동성이 축소하니까 결국에는 주가 지수가 큰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한가를 치고 그다음에 하한가를 치고 빠지는 종목이 없어지면서 박스피 장세가 나오면서 개별 종목 장세, 각계전투가 나오고 있고 그 외에 또 공매도 수혜주가 실제적으로 2차 전지가 수혜주가 아니고 최근에 제가 추천드렸던 CJ, 삼성물산, CJ, ENM 뭐 이런 그동안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누적적으로 공매도 쳤던 종목들이 하나 둘씩 계속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싸움하는 사람보다는 구경하는 사람이 재밌듯이 논란거리에 있는 업종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외의 업종들이 지금 현재 수익을 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싸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와닿네요. 그 옆에서 좀 다른 섹터에서의 수익이 좀 많이 나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조기중 코치의 포트에 담겨있던 종목들도 수익나는 종목이 정말 많아요. 그 가운데서 좀 궁금하실 만한 종목들을 추려서 저희가 오늘 리뷰, 새 종목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CJ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말에 저희가 매수했고요. 14%의 수익을 장중에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 계속 홀딩할까요? CJ 관련해 CJ 관련해 CJ도 올라갔는데 CJ가 이제 우리가 제가 잘 얘기했듯이 올리브영 거기에서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줄 서고 있다라는 것도 있고 이 종목이 대표적으로 그동안 지주회사 중에서도 공매도가 어마하게 많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꾸준히 나왔던 주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연기금이라든가 보험,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쇼커버일지도 모르겠는데 코스피 200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씩 들어오고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12만 원, 13만 원 목표가 드렸는데 거기까지 홀딩 전략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CJ 여전히 홀딩해보자 수익 더 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유효한 상황이었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그럼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은 저희가 진지계의 포토에 담아놨고요. 장중에 17%라는 수익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새로 들어오면서 아마 연기금 매수와 더불어 ETF 펀드들이 살 거고요. 로봇 관련 펀드에 대해서 왜냐하면 1, 2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하나는 비중을 맞춰야 될 거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외국인이 3% 정도 되는데 여기 1.8%거든요. 지금은 팔고 있지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 키맞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에서 3% 정도 매수를 할 거고 지금 현재 조종 국면 속에서 최근에 150만 주 보호이소 물량이 해소하는 과정이다. 그거를 소화하고 소화하면 결국에는 5만 원대 넘어설 것 같고요. 그래서 6만 원까지 잡아드렸는데 5만 원 넘어서면 조금씩 차익 실현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만 4,6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는 딥노이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2일에 매수를 했고요. 무려 30%의 수익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은 저희가 중간중간 계속해서 조정이 있을 때 왜 조정이 나온 건지 앞으로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시로 리뷰를 해드렸었거든요. 잘 따라오셨다면 이 30%의 수익을 누리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추가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딥노이드는 저는 3만 원까지 잡아드리는 이유는 다른 루닛이나 뷰노나 JLK 봤을 때 거의 5천억에서 2조 정도의 시총을 달하고 있는데 여기는 딥노이드는 2,6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시총도 낮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기술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AI 의료 비급여 관련해서 똑같이 11월 달에 시작을 하고 그 외에도 보안과 2차 전지 산업에서 팩토리 관련해서도 수주가 나왔거든요. 할 거다 아니고 수주가 나오고 있고 보안 수주가 나오고 있고 김포공항부터 정부종합청사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보안 관련 시큐리티도 AI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숫자가 찍히고 있는 유일한 가장 많이 찍히고 있는 딥노이드는 저는 3만 원까지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기관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만 원까지 목표가 여전히 유효한 딥노이드 리뷰를 해봤습니다. CJ, 조산로보틱스, 딥노이드 세 가지 전략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역시나 또 두 종목을 공략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기준 종목부터 열어볼게요. 컨택을 준비해 오셨는데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떤 포인트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사실은 되게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첫 종목, 오늘 상장한 종목이고 그다음에 오늘 네 종목이나 상장을 했는데 중요한 건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대부분 공모가 하단에서 출발했습니다. 오늘 네 종목 다 거의 공모가 한 종목만 플러스 났는데 공모가 하단에 출발했는데도 시장이 안 좋으니까 지금 공모가에서도 지금 점점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컨택이라는 회사는 그런데도 그러면 나쁜 회사냐 그게 아니고 여기가 스타링크 저게도 위성 관련 주라고, 관심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위성 관련 주가 핫하잖아요. 스타링크가 흑자가 나고 있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주의인데 여기가 아시아 유일하게 민간 지상국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누리호 발사 임무 참여했고 전처리 기술력 레퍼런스도 가지고 있는데 위상 영상 데이터 수신, 처리, 분석, 토탈 솔루션을 할 수 있는 올인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항의안에서 지상 구축을 완료했어요. 거점에다가 그래서 대전, 제주, 남극, 미국, 호주 10개국에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해서 12개국에 15개 저게도 지상국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관련해서 정보를 계속 받아서 우리가 최근에 드론, 전쟁이 있을 때 거기에 위성 사진을 필요하듯이 거기에서 가공을 처리하고 올인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이제 매출 160억 넘어, 그러니까 매출 600억에 162억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영업이 179억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200억 넘어서면서 영업이 흑자전환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여주고 오늘 공모가 2만 원인데도 2만 원 밑에서 지금 이제 30, 40% 밀려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밀렸을 때 조금씩 매수를 하신다면 오늘 아마 지금 1,400만 주 중에 470만 주 보호해소 물량은 다 해소됐고 지금은 이제 계속 단타 들어오고 있고 꾸준히 이제 기관들은 종가까지 나눠서 팔거든요. 그래서 저점 계속 매수 관점에서 하시고 현재가 매수하신 다음에 2만 원까지 노려보시고요. 손절가는 이제 좀 낮춰 잡겠습니다. 1만 5천 원인데 1만 4천 원으로 좀 낮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가 2만 원이고요. 목표는 2만 원 그대로 하시고 손절가는 1만 4천 원으로 1천 원 정도 낮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게 또 위성 관련해서 상장된 컨택이라는 종목이었고요. 현재 1만 5천 8백 원 선에서 거래되는데 목표 주가는 2만 원까지 가능하다. 보호해소 물량도 해소된 상황에서 역시 저희가 이 2만 원이라는 자리도 기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두 번째 기준 종목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어떤 종목으로 기준을 삼아봐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배터리, 반도체 테스트 장비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예요. 메가터치입니다. 메가터치라는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기억할 포인트는요? 이게 포인트는 반도체와 2차전지 배터리를 같이 하고 있는 회사고 유일하게 오늘 공모가 위에서 플러스 나는 주식이고 거래량이 지금 현재 총 주식수가 2천만 주인데 거의 3천만 주를 달하고 있을 만큼 핫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배터리 충방용 테스트 핀과 클립을 반매하고 있는데 원익 피해는 SFA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용 테스트 프로핀은 TSE라든가 원윈웨이라든가 폼팩터에다가 공급을 하는데 여기가 공교롭게도 대주주가 TSE입니다. 56%, 57% 정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TSE 코스닥 상장 회사기도 하고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지금 거래량과 모든 거를 지금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제가 보기에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가장 거래량이 오늘 가장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회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도 500억 매출에 80억 정도 흑자가 나고 있는 그러니까 흑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거래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매출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종목을 추천드렸고요. 현재까지 제가 이제 6천 원대 추천드렸는데 5천 8백 원이니까 마찬가지로 목표가는 오늘 고가 8천 원 잡으시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5천 원 잡아드렸는데 좀 더 밑에 4천 5백 원, 4천 원 정도까지 낮춰서 4천 5백 원까지 낮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낮춰서 저점 매수 관점으로 계속 보시고 목표가 8천 원 단기 트레이딩 한 달 이상 가져가지 마시고 한 달 내에 이제 11월 달 내에 사익 실현하거나 손절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기준 종목은 메가터치였습니다. 배터리 쪽도 있고요. 반도체 쪽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뭐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력은 제국은 반도체 쪽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단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커가겠지만 주력은 반도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다 영위하고는 있지만 반도체 쪽에 조금 더 집중되고 있는 메가터치였고요. 실적이 이미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기업인데 오늘 상장하고 나서 현구간에 20%가량 오르면서 5천 73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주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8천 원 제시가 됐고요. 손절 나이는 4천 5백 원 정도였는데 길게 보자라는 게 아니고 11월 안에 좀 결과물을 보고 나오자라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었으니까 여러분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두 종목을 봤는데요. 오늘 메가터치도 사실 반도체 관련주이기도 하고 이번 주 월요일에 2차 전지가 급등할 때 코치님이 반도체나 다른 쪽으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있다라고 월요일에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게 또 이번 주에 잘 맞아 떨어지고 있거든요. 오늘도 코스피가 좀 오를 수 있는 게 그나마 아단에 지지받는 게 반도체 IT덕이란 말이 많아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저희가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반도체는 지금 하탄가 HBM을 사시든 그동안 소외됐던 저는 해성DS 최근에 추천드렸던 바닥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 오늘 같은 양에도 변화 없이 꾸준히 지키고 있는 종목들부터 소부장 종목들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BM이 핫하긴 한데 그거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반도체 종목에서 바닥에서 다시 터너라운드하는 종목을 잘 찾아보면 수익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성DS 이야기도 해주셨고 그럼 그 종목은 앞으로도 목표가까지 저희가 계속 보유하고요. 해성DS는 연기금이 많이 팔았거든요. 연기금이 왜 그랬냐면 10% 들고 있다가 한 3%, 1, 2% 판 겁니다. 나머지도 7, 8% 들고 있을 뿐이지 지수 종목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도 7%, 8% 들고 있다고 보시면 유일하게 연기금만 매도했습니다. 다른 기관은 팔지 않기 때문에 연기금 매도세가 지금 사그라지고 있고 그렇다 실적이 천억 정도 흑자가 올해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벌써 7, 8백억 3분기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충분히 빠졌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차트 모양도 예쁘기 때문에 매집으로 꾸준히 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가장 타품은 저는 해성DS가 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오늘은 메가터치를 저희가 단기로 봤지만 해성DS 탑이다라는 이야기 마무리 차원에서 2차전지도 간략하게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2차전지가 다행인 건 엄청나게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변동폭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어느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데 문제는 증권사가 지나치게 셀 보고서는 에코프로를 냈고 포스코나 다른 쪽은 안 냈는데 어느 자리를 찾아가겠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단기간에 왜냐하면 매수 전체적으로 증권사 보고서가 셀 보고서가 나왔을 때 이걸 극복하고 올라가려면 개인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데 기관들은 결국에는 안 살 거고 쇼스 퀴즈가 나오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관망 모드인데 좀 중장기주로 본다면 LG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셀업체들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삼성 SDI를 저점에서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 그룹주들과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조금은 지금 논란거리가 있기 때문에 싸움 구경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누가 이기나? 제가 보기에는 누가 이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들의 증권사 항의 전화다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싸움이 누가 어떤 쪽이 승자가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축이 안 가기 때문에 그쪽은 구경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좀 주요 기업들은 관망하자라는 2차 전제에 대한 전략도 저희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은 몇 시에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저녁이 아니고 3시 40분에 장 끝나고 바로 설명을 들을 테니까 유튜브에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오늘 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11월 시장 설명드릴 테니까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잊지 마시고 저녁 늦게 아닙니다. 오늘 3시 40분에 무료방송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3일 3색 작전 타임 기준이 되는 종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